맛과 멋이 가득한 곳, 산과 바다가 오려진 천혜경관 호국의 어리사라 솜씨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군에서 총상금 700만원이 걸려있는 가요페스티벌 특집방송 제3회 보물섬 남해 전국가의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경상남도 남해군 송정솔바람 해변특설무대에서 MC 박남춘 향기진행으로 초대가수 진성, 유진아, 강덕일, 루기진, 이명주, 한태진, 이성우, 루은이, 향기 그리고 본선 참가자 12팀 정기영 아트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본대회에서는 2018년 7월 29일 오후 1시 남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가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군 보물섬 남해 전국가의제 추진위원회 주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남해지혜 이 프로그램은 주영광산업, 주부일유통, 주우양기건, 주창령개발, 금영이벤트기획사 보물섬 남해 잔디영농조합, 미송세마을금고, 동남해 농협, 송정솔바람해변 번영회 송정한솔채연마을,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이천시지에 안산시 비에이성영예과, 포항시대보면 편선 에디전스 호텔 발려오래 주 아이엠미디어가 함께합니다